엄마 아빠도 없이, 친구도 없이, 살인자로 몰려서 그 낯선 곳에서. 제발. 제발 우리 우지 좀 살려줘.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없다. 미안하지만 그냥 좀 가줄래? 제발, 제발. 제발, 제발. 우리 우지, 내 아들 좀 살려줘. 그래, 그래 내가 잘못했어. 아무것도 아닌 주제에 영재 소설 쓴다고 나도. 네가 다 된 것도 잘못했고 네가 광미학이라고 밝힌 것도 잘못했고. 내가 다, 내가 다, 내가 다 잘못했어. 나 우리 우지한테 새 엄마인 것도 미안하고. 내 속으로 안 나은 것도 미안하고. 이런 못난 엄마 만나서 그런 고생하는 우지한테 걱정 말라고. 엄마만 믿으라고. 꺼내준다고 말했는데 방법이 없어. 검사한테 달려가서 한 번만 더 조사해달라고 해골붓고 그랬는데도 증거가 명백해서 방법이 없어. 내가, 내가 이렇게 밀게. 제발, 제발. 제발 우리 우주. 내 아들 좀 살려줘. 내 아들 좀 살려줘, 제발. 제발, 제발. 제발 좀, 제발 좀 살려줘. 그렇게 우주가 안쓰러우시면 지금 당장 절 신고하시죠. 그렇게 되면 시험지 유출 사건은 저절로 밝혀질 테고 예선은 0점 처리 받게 되겠죠? 미안하다. 제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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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. 아, 안 돼. 안 돼. 아, 어떻게, 어떻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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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